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교과서는 62, 63페이지 그리고 프린트는 13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1930년대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무장독립투쟁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지금부터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한번 우리나라의 민족독립투쟁에 대해서 무장독립투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중국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좀 안 좋긴 하죠 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중국은 우리나라를 좀 많이 도와주는 편에 해당이 되었다고 볼 수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었지만은 특히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한의 내국단에 바로 이제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의 폭탄 의거가 있고 나서부터는 이 때 당시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봐주려고 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의 상당수가 전부 다 중국의 영토 안에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중국군이 중국의 도움이 주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일본과 싸우는 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 만주 지역에서부터요 바로 우리 민족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긴 했었지만 중국 사람도 많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일제의 침략에 대해서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먼저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군과의 연합 1930년대 초엔요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바로 3부 통합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혁신의회와 또 하나는 이제 국민부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이때 당시에 이 혁신의회의 경우에는 그 혁신의회 이후에 바로 이제 그쪽 계열 쪽에 해당되는 한국 독립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만들어져요 이제 지청전이라고 하는 분이 이때 당시에 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었죠 군대 수전은 한 몇백 명 정도 아니면 이제 500명 정도까지 해당되는 군대 수전이 했었지만 이분들은 이때 당시에 말 그대로 산천 수전을 다 겪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항일독립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중국군과 같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만주 지역에 바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되면서 만주 지역에다가 만주국이라는 나라에 세우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만주국은 일제의 궤래국에 해당된 나라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중국인들은 이것에 반대해서 각 지역에서 동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었었는데 바로 이들과 같이 이 동기군이 연합을 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때 당시에 여기 보이다시피 쌍성보 전투라든가 그 다음에 대전자령 전투 같은 그런 전투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싸움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열심히 활약을 정말 많이 했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분들이 한 500명도 넘게 이렇게 모이게 되었었을 때 갑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에서 한국 광복군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여기 나왔었던 이 한국 독립군 중에서 가장 핵심 멤버라 볼 수 있는 한 40명 정도가 당시에 이 충칭 지역에 정착을 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같이 따라가진 못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남은 분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일제와 싸움을 벌이거나 혹은 전사하거나 혹은 실종되거나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점차 점차 그 힘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조선혁명군의 경우에는 좀 장난 아니었었어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최대 군대 수가 많을 때가 거의 한 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굉장히 강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때 당시에 바로 이쪽에 계셨던 중국군과 같이 연합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조선혁명군은 여러 명의 지휘관들이 있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양세봉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바로 여기 보이다시피 영릉강 전투 그 다음에 홍경성 전투와 같은 전투에서 일제에게 크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는 바로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무너지는 세력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때 당시에 조선혁명군과 바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과정 중에서 이 양세봉 장군을 전사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바로 이 조선혁명군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제와 싸움을 벌였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만주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일제에 의해서 전차전차 그 힘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아 있었던 나머지 분들의 경우에는 이후에도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자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일제와 전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1930년대 중반으로 들어와서는 좀 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회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당이 같이 연합을 한 거예요 만주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했었던 일제는 바로 이 지역에서 일제의 지배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탄압을 많이 하는 건 측면이 있었었겠죠 근데 같이 탄압을 받는 존재에 해당했었던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사회주의자 한국의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들과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들은 당시의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와 같이 싸우기 위해서 둘이 같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만들었던 그 연합군대의 이름이 바로 이 동북항일연군이에요 근데 이 동북항일연군의 한 조선인 부대 출신에 해당되는 조선인 출신에 해당되는 부대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로 국경선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보천부러 가는 곳을 공격하는 사건이 더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가 우리나라에겐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바로 1920년대 초반에 이 독립군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하고 이때 당시에 바로 독립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하고 완전 상황이 다른 것이었거든요 왜 만주지역을 일제가 장악했을 때하고 일제가 장악하지 못했을 때하고의 천지차이 상황은 완전히 천지차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독립군이 우리나라의 영토로 들어가가지고서 일제의 군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으니까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조선인 부대를 이끌고 있었던 그 군대가 바로 군대의 구두머리가 바로 굉장히 뛰어난 전략을 갖고 있었던 조선인이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선인의 이름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김일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일성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아직까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북한 쪽에서는 바로 그 김일성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일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총부 전투를 굉장히 신격화시킨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그렇게 커다란 전가를 많이 올렸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일제가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을 대상으로 해서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던 상황에서 바로 이 사회주의자들이 그 칼바람을 무릅쓰고 일제와 저항을 했었다는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중국의 관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 관내에서는요 바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요쯤에 와가지고서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김원봉 선생 기억나죠 여러분들? 김원봉 선생이 만들었었던 대표적인 1920년대의 암살단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조선의열단이라고 하죠 근데 이분들이 바로 뜻없는 의미 없는 죽음을 하지 않고 일제와 정말로 총칼 들고서 싸워서 물리치는 방식으로 투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전반적으로 조선인 출신의 군대를 양성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바로 그 모체에 해당했었던 조선민족혁명당을 구성하고 김원봉 선생은 당시에 그 휘하에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를 이때 당시에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당시에 중국군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여러 차이에 걸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군대가 생각보다 그 수치가 아주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몇백 명 수준에 해당됐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사실 중국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윤봉길 의사의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임시정부를 도와줬었던 중국 국민당 정부는 임시정부뿐만이 아니라 바로 한국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무장 독립 단체들을 전부 다 지지를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숫자가 너무 적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금방 없애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전투하는 데 소모를 시켜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은 바로 조선인들을 중국 편으로 끄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내게체가 사라지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 중국 정부는 이 조선의용대에게 조선의용대에게 정보수집이라든가 일본인 포로를 잡았다면 그 포로를 신문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후방을 교란하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조선의용대에 참가했었던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진짜 목적은 일본군과 싸우는 거였었지 바로 후방 교란, 포로신문, 정보수집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이게 지초적으로 일본군과 비치기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 뭔가 좀 성이 안 차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때 당시에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즉 화북지역의 사회주의자 계열 쪽에 동대는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어요 이 조선의용대는 이제 민족주의 계열 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같이 합쳐진 쪽이라 볼 수 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는 지속적으로 중국 공상당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일본군과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조선의용대가 직접적으로 일본군과 피치기게 싸우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서 일본군이 침략한 화북지역으로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싸워야겠다고 해서 일부가 올라갔었었는데 그 일부를 이때 당시에 이 조선 독립동맹이 흡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흡수했었던 군대 숫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조선의용대 거의 대부분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조선 독립동맹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과 기존에 있었던 대원들을 같이 연합해서 김두봉은 바로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이때 당시에 완성하게 됩니다 이 조선의용군이 나중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바로 우리나라가 귀국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전부 다가 사회주의자 계열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현재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당시에 북한 지역으로 많이 넘어가가지고서 지금 현재 북한의 인민군의 모태가 되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사실상 지도군은 김원봉 쪽이었어요 김두봉이 아니고 김원봉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김원봉 자 근데 이분들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나머지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조선의용군의 위용대에 대한 통제약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들은 여기에 같이 참여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이제 가담을 하게 됩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초창기에 그 군대 숫자는 생각보다 그 숫자가 되게 좀 많이 적었던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같이 가담하게 되면서 그 군대 숫자가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됐거든요 생각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비로소 우리나라의 한국광복군은 나름대로 군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이때 당시에 갖추게 되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바로 한국광복군의 활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국광복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시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즉 이때 당시에 이 임시정부는 윤문기 의사의 의거 이후에 중국국민당정부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바로 중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중국국민당정부는 계속해서 일제에서 도망을 다녔었었죠 이때 당시에 중국국민당의 중국의 수도가 바로 난징이었었는데 이 난징을 일제가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서 대대적인 학살을 일으켰었던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난징대학살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그런 생지옥에 바로 이 임시정부가 같이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임시정부는 어쩔 수 없이 중국국민당정부가 피난한 쪽을 그대로 따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져버리게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계속해서 뭉쳐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되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드디어 중국국민당정부가 충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요다음부터는 중국국민당정부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임시정부도 충칭 지역에 정착을 하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먼저 본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이 임시정부는 기존에 있었던 여러개의 조직들을 군더더기를 전부 다 빼고 그 다음에 일제와 직접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군대를 조성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적합하게 임시정부의 조직을 개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통치 이념으로서 볼 수 있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딱히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조소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셨던 분이죠 이분이 나중에 안타깝게도 6.25전쟁 이후에 북한으로 이제 납북되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이 조소왕 선생은 바로 이른바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세요 삼균축 세가지 부분에서 백성들 국민들을 전부 다 균등하게 대우해줘야 된다 첫번째가 무엇이냐 정치적인 부분에서 균등하게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균등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있는 분야죠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균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제로 임시정부의 모든 국가의 통치정책 전부다를 이런 삼균주의 사상에 입각해가지고서 시행을 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임시정부가 이미 1919년부터 계속해서 생각해왔었던 바로 임시정부 직할의 군대를 실질적으로 만들게 되죠 이 군대의 이름이 바로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입니다 이 한국광복군은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여기 있었던 한국 독립군 출신에 해당되었던 지청전을 비롯한 40명의 부대원들이 여기에 가가지고서 한국광복군 처음 만들어졌을 때 참여했었고 이후에 김원봉의 군대와 같이 합류하게 되면서 그 규모가 생각보다 좀 약간 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몇백명밖에 안되긴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제가 바로 미국에 대항해서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자기네들의 힘만 가지고서는 저항이 불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을 바로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군대를 가도록 강요를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군대 가는 것도 지금 짜는 건 좋겠는데 남의 나라를 위해서 죽으러 간다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었죠 결과적 어떻게 무엇을 했었느냐 바로 이 때 당시에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일본군을 탈출해가지고서 그래서 아마 미에 한국광복군에 많이 가담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그렇다고 해서 한국광복군이 엄청나게 그 숫자가 많았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요 물론 그 젊은이들은 한국광복군에만 가담했던 건 아니에요 바로 이쪽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 쪽에게도 많이 가담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국광복군의 군대 숫자는 점차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제가 바로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른바 세계대전에 같이 참전했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바로 일제와 싸우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는데 이 중국은 연합군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한국광복군의 입장에서도 이때 당시에 일제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연합군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사리손이라도 보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때 당시에 임시정부 쪽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임시정부는 바로 일본군을 향해가지고서 일본을 향해가지고서 선전포고를 제창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때 당시에 중국군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군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정말 힘이 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일제와 어쨌든 여러 군데에서 전쟁을 벌였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제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벌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제는 바로 이때 중에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전선을 너무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까지 장악하고 중국의 거의 대부분을 공격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어느 한 곳 제대로 된 통치를 해나가는 곳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때 당시에 인도가 미얀마까지 장악을 합니다 미얀마까지 장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계속해서 일제와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는 중국군이 일단 필요한데 중국군이 일제와 싸울 수 있는 보급로를 전달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이 막 막혀있고 막 이랬잖아요 자 이랬었었는데 당시에 이 영국군은 바로 이 중국군을 바로 지원해줘야 연합군은 중국군을 지원해줘야 그래야지 일제와 대응할 수 있다는 명목하에 바로 인도와 그 다음에 이 미얀마 근처에 있었던 루트를 이용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중국군에게 계속해서 전쟁 물자 같은 것을 보급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것을 일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확실하게 제압을 하고 싶어도 전쟁 물자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중국에게 중국을 확실하게 진압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일제는 중국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바로 미얀마뿐만이 아니고 인도 지역까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지역에 특히 인팔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공격을 하러 가게 돼요 근데 이 인팔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 일본의 군대의 최고 오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정말로 정말로 천하일자 무식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들은 인팔까지 미얀마 쪽에서 인팔까지 바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글을 뚫고서 가자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정글을 뚫고서 가자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글을 뚫고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장갑차 뭐 이런 것을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수양제가 고구려를 신공하러 갔을 때 바로 고구려의 수도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별동대 30만 군대에게 바로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먹을 식량 같은 것을 어깨에다 지고서 출동해라 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랬다가 그 30만 명에 해당하는 수나라의 군대가 완전히 이제 패배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었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수양제와 똑같은 짓을 해버립니다 즉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의 탄약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굉장히 많은 한 달 뒤에 해당하는 식량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가고 갖고 가서 이 영국군과 대판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한참 싸우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영국군이 잘 버티게 된다고 한다면 한참 계속해서 싸우다가 한참 계속해서 싸우다가 한참 영국군과 계속해서 싸우다가 바로 이 영국군이 너무 잘 버티게 돼가지고 식량이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은 바로 자기네들이 데리고 갔었던 여러가지 가축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을 잡아먹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버티면서 영국군과 싸움을 하자라고 하는 영국군과 싸움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본인은 아주 먼 옛날에서부터 초식 동물이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일본이 근대화를 하기 전에 일본이 불교를 그렇게 많이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일본은 사실상 거의 이때 당시에 육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초식만 해 먹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거기에 착안했었던 일본군 대장이 뭐라고 했냐면 일본인들은 원래부터 옛날부터 초식 동물이었다 그러니까 정정 그러니까 바로 일본군이 영국군과 싸움을 벌이러 갔을 때 만약에 식량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근처에 풀먹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인팔 지역으로 공격을 하러 갔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 인팔 지역에 영국군이 바로 이 일본군을 맞이해가지고 대승을 거두거든요 근데 그 대승을 거둘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었던 커다란 엄청난 공로를 세웠었던 군대가 있었습니다 한 9명밖에 되지 않았었지만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인면전구 공작대 이 인면전구 공작대가 바로 임시정부가 연합군 쪽에서 특히 영국군 쪽에서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바로 나음대로 여러가지 언어를 할 수 있었었던 8명 그러다가 나중에 9명까지 이르는 병사들을 인도 미얀마 전선으로까지 이때 당시에 파병을 했던 것입니다 파병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때 당시에 했었던 것은 적어도 이분들은 딴 거 몰라도 일본어는 알잖아요 또 한 가지 영어도 공부했단 말입니다 한국어는 당연히 알죠 중국어도 좀 알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일본군 쪽에서 자기네들끼리 사용했었던 암호 같은 것을 영국군이 알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조선인들의 경우에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일본군의 전술이 무엇인지를 전부 다 파악하고 일본군의 포로들을 거기서부터 탈출시켜가지고서 항복시키거나 하는 그런 여러가지 모습과 그 다음에 포로신문 같은 걸 통해가지고서 일본군의 정보를 캐오는 여러가지 조치를 정말 열심히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영국군이 인면 전국 공작들을 확실히 인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인도에 이틀 당시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 바로 이 광복군의 일부를 파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활동을 시켰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가지 활동도 있었었지만 미국의 OSS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이 OSS는 바로 지금부터 따지면 바로 CIA입니다 즉 CIA의 전신이 바로 이 OSS라고 하는데 이 OSS가 바로 우리나라의 광복군과 같이 훈련을 합니다 이유가 왜냐면 당시에 일본군은 너무나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항복을 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미국은 질려버린 겁니다 사실 일본군 전체를 완전히 일본 전역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었던 핵무기 같은 것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었었지만 물론 확실하게 다 개발했던 상황은 아니었었겠죠 바로 이것이 일단 반드시 성공하라는 법도 없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었냐면 바로 일본군이 섬 하나하나를 점령하는데 정말 미친 듯이 저항을 했거든요 미친 듯이 저항을 했었기 때문에 이 일본군에 질렸었던 미국은 일본군이 확실하게 항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궁금해 생각했는데 그때 눈에 띄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일제에게 저항하는 한국광복군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미국은 생각을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바로 저 한국광복군을 한밤중에 비행기에 태워가지고서 몇백 명에 해당되는 그 한국광복군을 우리나라 전역에 확 하고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연합군이 전세를 거의 뒤집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제에게 옛날 3위운동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대내적으로 봉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면 일제는 이걸 진압을 하려고 하다가 바로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패배하게 되면서 일본 스스로가 스스로 완전히 자멸의 길로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광복군들은 여러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상 비록 우리나라긴 하지만 일본에게 장악된 우리나라잖아요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굿 죽으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분들 전부 다 하나하나 전부 다 정말 죽음을 각오하십니다 그리고서 실제로 국내 진입 작전을 이렇게 8월달인가 그때쯤에 바로 8월인가 9월인가 이때쯤에 바로 국내에 비행기 타고 진입해가지고서 우리나라 독립시키는데 활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준비가 다 마치고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만 타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망했대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자 김구 선생님은 일제가 망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닙니다 바로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왜냐? 김구 선생님은 생각하셨어요 어차피 일본은 망한다 그렇긴 한데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인도 미얀마 전선의 광복군이 활약을 했다고 하지만 연합군의 일환으로 공식적으로 참전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연합군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참전국으로 제대로 인정해주지도 않은 상황이었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광복군이 국내에 진입을 해서 우리나라는 진짜 독립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임시정부가 승전국으로 인정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확실하게 장악을 하게 되고 바로 일제에게 승전국으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민주주의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분할될 일도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생각했었었는데 그만 바로 일제가 항목을 먼저 해버렸네요 안타깝게도 조금 며칠만 더 버텨보지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김구 선생님께서는 불안감을 느끼셨죠 그리고 그 불안감은 나중에 적중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국내 진입작전은 실현이 되지 않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은 지금까지 바로 한국광복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거 외에도 국내외의 여러 개의 세력들이 실제로 광복을 준비하게 됐었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제 화북지역에 있었던 좀 전에 선생님이 있었던 김원봉 아닙니다 이번엔 두봉입니다 두봉 동맹은 두봉입니다 동맹은 두봉 바로 조선독립동맹의 김두봉 선생은 바로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때 당시에 광복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임시정부의 나름대로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하기 위한 교속 같은 것을 버리기도 했었었고요 우리나라 국내 쪽에서는요 바로 임시정부에 같이 참여하기도 했었던 여은영 선생이 국내에서 활약을 하시고 계셨었는데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일제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만약에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떤 식의 불안이 형성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리셨던 겁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국내에 그나마 남아 있었던 바로 여러 명에 해당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좌익과 우익과 중도 좌익과 중도 우익을 다 같이 합쳐서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보이는 이 여은영 선생은 중도 좌익에 해당되는 분이시긴 합니다 중도긴 한데 근데 이분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건국동맹을 이때 당시에 구축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해방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셨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건국동맹은 얼마 후에 일제에게 발각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여은영 선생은 바로 감옥에 같이 쉬게 되는데 같이 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드디어 조국이 해방되게 됩니다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음 단원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13페이지를 보도록 하세요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번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건국을 준비하다 해서 1번 중국군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동감 1번에 중국군과의 연합 별표 2개 1930년대 초 한국 독립군 박스 지청천 지청천 밑줄 자 그 다음에 조선혁명궁의 경우에는 바로 양세봉어입니다 양세봉 양세봉 선생입니다 자 이분이 중국군과 연합해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독립군의 경우에는 쌍성보 전투 그 다음에 대전자령 전투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이다 박스 한번 쳐주세요 자 영릉강 전투와 그 다음에 홍경성 전투에서는 빈칸에 적혀 있습니다 조선혁명군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일제의 대륙 침략이 더욱 심해지게 되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초창기에는 만주사병 그다가 중일전쟁 이렇게 하면서 대륙 침략이 점점점차 심해지게 되잖아요 이분들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쑤어두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주 중심으로 해서 활약했던 이분들은 전차점차 중국의 관내 지역으로 즉 중국의 본토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활약을 하시게 되죠 남아계신 분들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긴 했었지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중반 별표 하나 자 사회주의 인사들이 중국 공산당군과 연합 밑줄 항일 유격활동 박스지입니다 이제 당시에 바로 이 항일 유격활동을 벌였을 때에 활동했었던 중국군과 그 다음에 중국인과 조선인의 연합군대가 바로 동북항일연군이었는데요 이제 당시에 빈칸이 적혀 있습니다 김일성 김일성 등과 같은 건 사람들이 보천보 전투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서 보천보 전투입니다 이런 전투를 통해 가지고서 아직까지 무장독립투쟁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게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중국 관내에서는요 조선의용대 자 조선의용대 박스 둘 다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반씩 쳐주세요 조선의용대 박스 김원봉 적어주세요 김원봉 조선의열단의 우두머리였었죠 바로 김원봉이 조선민족혁명당 창당 후 빈칸이 적혀 있습니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를 창건했고 자 동감 1번 동감 2번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제에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동감 3번 정보수집 포로신문 후방교란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거의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었죠 여기에 열받았던 여러 명의 조선의용군들이 당시에 중국의 화북지역을 건너가서 사회주의자 계열에 해당되었던 조선독립동맹에 가담을 하고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일제와 직접 대고 총칼을 들고 싸우는 이른바 조선의용군이 그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별표 한개반 조선의용군 박스 활베이 화북지역에 있는 사회주의 계열에 밑줄 쫙 치고 빈칸을 읽겠습니다 조선독립동맹 조선독립동맹 아이입니다 김두봉 선생의 조선 김두봉 선생인데 바로 조선의용대 대부분 흡수하여 빈칸을 읽겠습니다 바로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 의용군에다가 박스 한번 쳐주세요 결과적으로는 김원봉을 비롯한 나머지 조선의용대는 자 박스 찍겠습니다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바로 2번 한국광복군이 활동하고 독립국가 건설 준비하다 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소개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별표 하나 찍겠습니다 임시정부의 개편 자 중국의 일제의 중국 침략 바로 중일전쟁으로 밑줄 치겠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이동 밑줄 그다가 충칭에다 동그라미 충치의 정장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체제를 정비하자 동그라미 1번 조직과 체제 정비 동그라미 2번 조소왕 조소왕 선생의 빈칸에 적혀있습니다 삼균주의 삼균주의 가로닫고 삼균주의 박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주장한 삼균주에 입각하여 건국 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만주에서 넘어섰던 독립군들을 기반으로 해서 드디어 광복군을 창설하시게 되죠 이 광복군의 우두머리는 동그라미 3번 지청천 지청천 장군이었습니다 이 분을 총대장으로 한 빈칸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광복군 이것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다가 나중에 동그라미 4번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여기에 같이 가담하게 되면서 그 군사력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별표 하나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동그라미 1번 연합군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중국과 함께 일제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일제에게 실제로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리고 영국을 도와서 동그라미 2번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여했었고 동그라미 3번 미국의 OSS와 함께 훈련하여 국내 진입 작전 국내 국내 진입 작전 이런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가 금방 항복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안타깝게도 실현되지 못했었죠 하지만 동그라미 3번 별표 하나 국내외에 광복 준비하는 세약도 있었으니 첫 번째가 동그라미 1번 바로 화이베이 화북지역에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사회주의 계열 쪽에 조선독립동맹 김두봉 선생의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국내에서는요 바로 좌우합작계열에 해당했었던 바로 조선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여운형 여운형 선생의 바로 조선건국동맹이 이때 당시에 건국을 준비하는 모습을 갖춰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